네 안녕하세요. 주식은 역시 기리끼리 세기릿입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들. 자 오늘은 6월 12일 월요일입니다. 다만 오늘 증시는 살짝은 조정받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오늘도 화이팅! 오늘 코스피는 0.3% 하락으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지금 걱정은 슬금슬금 내려가는 계단식 하락이라서 혹시나 장막판까지 조금 더 빠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. 이 와중에 매동은 조금 나쁩니다. 개인이 오랜만에 1,000원 매수, 외국인 1,300원 매도, 기관 보았권, 연기금 보았권. 이 와중에 연기금 살권사입니다. SK하닉스, LG화학, 삼성전자, 하이브, LG엔솔, SKT, 한국항공우주, HD 한국조사령을 매수합니다. 그 와중에 코스닥은 보았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오늘 2차전지가 나름 선전해서 그 영향으로 보입니다. 환율은 보았권입니다. 1,293.3원. 미국 선물은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. 코스피 선물은 외국인의 5,000억대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. 이 부분이 살짝 걱정되죠. 그렇다면 추연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거는 물가지표 플러스 FMC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아마도 눈치 보기가 나오지 않겠나라고 볼 수 있겠네요. 그리고 이 와중에 테슬라가 11일 거래를 연속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며 제너럴 모터스가 테슬라 슈퍼차저를 사용을 한다고 하죠. 이런 소식이 나오자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도 2차전지 그리고 충전기 관련 주 이쪽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시가총액 사용들은 대부분 하락 중 플러스 은봉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오늘 강한 섹터는 전기차 충전소 관련 주, 2차전지 관련 주, 임플란트 관련 주, 6개 관련 주. 그 보면 약한 섹터는 반도체 대표주, 면세정 관련 주, 바이오 관련 주가 약한 흐름을 나타냅니다. 마지막으로 연식이 준 외국인 매수해내보자면 포스코, 퓨템, 하나여로스페이스, 삼성SDI, 크래프톤, LG디스플레이, 카카오, SK이노베이션, 카카오뱅크, OCI홀딩스, 한국항공호주를 매수합니다. 바이오!